안녕하세요. 은행텔러 강좌를 맡은 백영희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쪽은 상권이에요. 기본서 강좌는 새로 나온 책이 있죠? 네, 2017년에 나온 책으로 할 텐데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2016년 책으로 해도 되냐고 변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으신데 다만 페이지가 약간씩 틀려서 공부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없다 그러면 상관없으시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에서 상중학원 있잖아요. 은행텔러 상권은 이제 27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텔러의 어떤 기본의 상식에 관한 부분들, 경영, 경제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있죠. 주로 거시경제 쪽인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본 법률들 이런 게 나오는데 나머지는 CES, 내부통제. 이게 이제 내부통제 쪽에서 이제 새로 몇 년 전에 이제 추가가 되면서 앞쪽에 이제 경제 파트 이런 쪽이 좀 문제가 생각보다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자세히 해드릴 텐데 그거는 기출 문제 그러니까 성적에는 조금 관계는 없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텔러가 갖춰야 되는 어떤 기본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다 이렇게 하나씩 밟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건이 보면 이제 그때부터 창구 실무에요. 그러면 주로 은행에서 텔러가 하는 주로 이제 은행 기준이니까 아무래도 수신 업무를 제일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쪽 파트가 많기 때문에 중건에서 한 42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학원은 이제 기타 부수나 겸용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 거 31문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0문제. 그래서 60점이 합격인데 60점 합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이게 함정이 하나 있는 게 오지선다행이에요. 그렇죠. 금융 연수원에서 하는 게 문제가 꼭 오지선다행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 텔러가 아주 어려운 자격증은 아닌데 책이 3권이고 공부할 양이 좀 되기 때문에 생각처럼 합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주시면 되고 또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 보면 특성화고라든가 이런 데 계시는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용어가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만 좀 잘 극복하시면 그래서 제가 천천히 차근차근 쉽게 쉽게 여러분 합격시켜 드릴 테니까 잘 짜주시면 돼요. 자 이제 1장은 통화금리 금융시장에 관한 거죠. 통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금리라는 게 알고 보면 통화의 값입니다.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금리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 관한 부분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수업 페이지가 5페이지죠. 저는 먼저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을 뼈대를 ppt로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책에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밑줄 긋도록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자 통화라는 게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용역을 받았을 때 지불할 때 쓰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통화의 모습인 거고 통화의 정의와 기능 보시면 교환의 매개 말씀드렸죠. 매매할 때 쓰는 거고 가치를 저장하거나 촉도 2연 지급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기능들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에게 100원을 빌렸다고 생각하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과거처럼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오래전 예전처럼 사과를 하나 빌리고 다시 사과를 하나 되갚는다고 보면 굉장히 상호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상호라는 게 품종이 다 틀리죠. 그렇죠. 언제 딴 사과냐. 그렇죠. 쌀도 마찬가지예요. 쌀을 한 가만히 되돌려 줄게 라고 했을 때 쌀이라는 게 방금 수확한 쌀과 오래 묵은 쌀은 품질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화폐로 주고받으면 이런 문제들이 심플해진다는 거죠. 2연 지급할 때도 편하죠. 나중에 줄 때도 100원을 줄게 하면 100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화폐가 낡았거나 그렇죠.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 100원의 가치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촉도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쓰려고 할 때도 쌀로 저장한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로스가 생길 수도 있고 품질이 낡아지거나 손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화폐로 가지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이제 화폐 발행 제도를 보시면 이제 관리 통화 제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원시시대부터 가장 많이 쓴 화폐로 쓰던 게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본이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금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과거에는 달러도 그랬어요. 달러를 주면 일정량의 금을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픽스가 돼 있었어요. 고정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금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통화가 더 많이 필요한데 금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관리 통화 제도 국가가 통화 화폐를 강제로 쓰도록 권리를 부여한 거죠. 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야말로 종이에다가 한국은행 총재인 도장 찍어서 발행한 게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 국가가 유일한 공식 화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 통화 제도다라는 거죠.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요.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 통화의 정의와 기능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줄에 화폐 나오죠. 끝에 쯤 보시면 지불수단. 지불수단으로 쓰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동그라미 1, 2, 3, 4 나오죠.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 가치척도, 이현지겸.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1-2 화폐 발행 제도가 있죠. 네 번째 줄 정도 보세요. 관리 통화 제도 보이시죠. 그게 무엇이냐. 그 다음 줄 끝에 법적 구속력에 의해 강제로 통화되는 화폐 발행 제도다. 그렇죠. 한국은행 총재 도장인 찍고 이 통화만이 유일한 화폐다라고 한 거죠.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이제 통화량과 국민 경제 나오죠. 통화량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시점,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 양을 통화량이라고 한다. 통화량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통화가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거나 하면 경제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을 지속적 조금 급하게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느낌이고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가가 오르는 게 나쁜 걸까요? 혹은 좋은 걸까요? 물가가 오르면 우리는 생각에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가라는 것은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즉 쉽게 말하면 개개인의 호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른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양호한 상황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급하고 지속적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만약 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좋았다면 일본 경제는 최고의 호황이었게요. 그러지 않잖아요. 일본은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게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죠. 물가는 경제 성장률과 함께 자연스럽게 오르는 게 급하지 않게 완만하게 오르는 건 사실은 경제에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완만한 경제 성장에 따른 물가 상승은 양호하고 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 지표에 관한 문제인데 이 통화 지표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 일단 책을 한 번 더 보시고 하시죠. 6페이지 보세요. 기본서 6페이지 보시면 이 통화량과 국민 경제의 통화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정 시점, 특정 시점에서 딱 볼 때 그때 시장에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이다. 자, 6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경제 성장에 맞게 적절하게 화폐의 통화량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너무 많아지면 오른쪽에 네모 박스가 있네요. 인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오죠. 물가가 급하게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은 편하게 한 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통화 통계 현재죠. 이 부분은 이제 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조금 더 짚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보시면 이제 협의 통화, 광의 통화, 금융기관 유동성, 광의 유동성 이 네 단계로 나눕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뉴스에 신문에 보면 통화량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말하는 통화량은 바로 광의의 통화라는 겁니다. 협의 통화라는 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화폐에 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갖고 있는 화폐 이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가령 제가 캐시카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좌에서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돈 이것도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이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은행 시득에서 얼마든지 출금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돈들을 아주 좁은 범위의 통화 협의 통화 M1이라고 합니다. 영문자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의 통화는 예금 같은 거예요. 예금은 당장 꺼냈을 돈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혹은 제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손해보고라도 중도 해지하면 현금으로 꺼냈을 수 있잖아요. 예, 좀 더 넓은 개념의 통화. 그렇죠. 이것들은 광의 통화인데 예금이라고 그러면 2년 미만일 때요. 2년이 넘으면 요거는 당장 꺼냈을 생각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와요. 금융기관 유동성은 이전의 것들을 다 포함하고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유동성까지 포함하는 경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의 유동성은 국채라든가 회사채 이런 유가증권까지 모두 포함한 굉장히 넓은 범위 유동성이고요. 시험에는 M1과 M2로 구분한 문제가 좀 자주 나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M1이라는 것은 단기 유동성.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가 빠르냐 아니냐라는 말을 두고 유동성이라고 그러고 유동성이 높다라는 것은 재빨리 현금으로 할 수 있어요. 손해 없이 빨리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그것을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현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즉시시시 우리가 유통시킬 수 있고 필요한 문을 바로바로 살 수 있죠. 유동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현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요구불 예금 요구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요구하면 현금으로 꺼내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출금 계좌들이 있죠. 그 안에 그런 계좌들이 요구불 예금이고요. 한 가지만 더 MMDA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금리를 적용하는 입출금 예금인데 이자율이 조금 더 높아요. 은행 상품 시간에서 더 자세히 배우실 테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머니마켓 디파짓 어카운트인데 이 D자가 있잖아요. 이 D자는 디파짓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상품들이 영문명으로 나올 텐데 여러분이 이제 그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 D자가 있으면요. 은행 상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디파짓이라는 단어는 은행에서만 주로 쓰거든요. 출금하다는죠. 입금하다가 디파짓이라는 단어죠. 출금하다는. 우리도로. 참고로. 네. 요게 이제 M1이구나. 자 그럼 M2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말하는 통화량이에요. 라고 할 때는 이제 M2를 말하는 거예요. 광이. 광이의 통화. 자 그러면 2년 이상의 금융상품은 빼고 정기예금, 적금. 자 부금이라는 거는 이제 대출과 관련된 적금인데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것들이 바로 자 거기다가 이제 시장형 상품이라는 거는 실세금리,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좀 주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그냥 정기예금보다는 조금 수익률들이 높은 상품들이에요. 유가증권과 주로 관련이 있는데 CD라든가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가 뭔가요? 하는 것들은 상품시간에 두 번째 중권에서 더 훨씬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간단히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환매조건부 채권 RP라고 해요. Repurchase. 다시 되사간다는 뜻이죠. 자 환매조건부 채권, 표지어음, 발행어음 등등 자 요런 주로 보면 한 3개월 정도짜리의 상품들이에요. 주로. 요런 것들, 요런 것까지 포함하고 자 보시면 실적 배당형 상품 실적 배당형 상품은 이제 신탁 상품이나 대표적인 게 펀드, 펀드 같은 상품이에요. 자 요런 것들에다가 금융채 이것도 이제 2년 이내인 것들이에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들 그 다음에 외하예금 자 요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쓰지요. 2017년에 책이 새로 들어오면서 거주자 외하예금이 M2에 포함된다고 따로 명기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작년 책에 보면 외하예금이 예금자보호도 안 된다라고 오기, 잘못 표기가 돼갖고 좀 문제가 됐는데 올해에는 정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느낌으로는 요 지문이 꼭 나올 것 같아요. 거주자 외하예금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M2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요 정도 M1과 M2 구별할 때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였죠? 2년 요거까지 함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유동성은 금융기관이 공부하는 유동성이죠. 자 만기 2년이 넘어가는 것들 2년 이상은 이제 M2에서 금융기관 유동성을 옮겨오는 거고요. 보시면 청약증거금 그 다음에 2년이 넘는 신탁 보험 관련 계약준비금 보험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 갖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고객이 투자하고 남은 주식 같은 거 하고 남을 때 예탁금들 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기관 유동성이 포함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광유 유동성은 전체 유동성 거기 포함하는데 국채라든가 공채 그 다음에 회사채 등 가장 넓은 범위의 광유 유동성이 되겠습니다. 책으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표 아래 보시면 1M1 나오시죠. 첫 번째 지급결제수단의 의미다. 그로부터 한 네째 줄 내려가시면 요구불예금 등 이렇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 요구불예금이에요. 자 그 밑에 간에 보면 MMD 보이시죠. 시장금리가 연동되는 수시입출식 예금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MMDA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오른쪽 9페이지 보세요. M2 보시면 이제 광유 탐화 나오죠. 시장 시중에 통화량을 파악하는 지표고요. 세 번째 줄 아래 만기 2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은 제외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자 그로부터 세 번째 줄을 내려가시면요. 거주자 외화예금 보이세요. 네 거주자 외화예금이 M2에 속한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십시오. 자 그 밑에 반가로 3번 금융기관 유동성이 있고 자 2년 이상 정기예금이라든가 적금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기관 유동성은 오고 자 그 밑에 보시면 광유 유동성 있죠. 4 기업어음 CP라고도 하는데 회사체 기업어음도 어차피 기업이 발행하는 거거든요. 국공채 등 자 이런 6가지 국건들이 포함되는 게 광유 유동성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화의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라는 게 이제 공급을 본원 통화라는 게 있죠. 근본적으로 유통이 돼야 될 통화 사실 통화라는 게 한국은행 총재인 도장 딱 찍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무의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통화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물건 사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원 통화는 한국은행이 공급하게 되는 거고요. 예금은행이 대출 과정을 통해 자 무슨 말이 나왔어요? 신용 창조라는 말이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뒤에 한 번 더 나오긴 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100원을 그대로 줬다고 보세요. 화폐가 더 늘어날 건 없죠.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제가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상실을 대비해서 일부는 남겨두고 나머지만 은행에서는 대출할 수가 있어요. 은행은 예금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돈 버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돈 벌어요? 그 받은 예금을 갖고 대출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돈 벌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0원의 돈을 제가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요. 은행은 예를 들어서 지준이 10%라고 하면 10원은 남겨두고요. 90원 갖고 대출을 해줘요. 대출을 해줬으면 그 대출 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주겠죠. 예를 들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집을 90원을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으면 90원을 집주인에게 줬겠죠. 그렇죠. 매도자에게. 그러면 그 매도자는 어때요? 그 돈을 다시 자기도 통장에 놓아놓고 필요할 때 쓰겠죠. 90원이 또 예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금이 또 들어오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10%인 9원은 남겨놓고 나머지 81원을 대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단순히 주고받으면 늘어날 게 없는데 대출 과정을 통해서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통화가. 이게 바로 신용 창조 과정이라고. 이런 걸 통해서 실제 100원을 발행하는데요. 대충 보면 15에서 20배 정도로 늘어나요. 실제 유통되는.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신용 창조 과정을 통해서. 즉 대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실제 통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구나.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본원 통화라는 게 처음 나오는 거죠.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겁니다. 이 표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이 표가 이제 과거에는 시험이 좀 나왔는데 이쪽 부분은 이제 출제 비중이 줄면서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텐데 제한된 시간에 공부하실 때는 이걸 다 외우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한 번 보시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민간이 갖고 있는 현금 통화가 있을 거고요. 지급 준비금이라는 것을 남겨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앙은행에 한국은행에 지급 준비금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 지급 준비금이라는 것은 실제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지준 예치금으로 계좌에 들어있는 돈과 은행에서 쓰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도 왜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다. 그럼 편의점 아침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잔돈 바꿔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걸 시제금이라고 그러죠. 은행이 갖고 있는 시제금과 실제 중앙은행에 있는 예치금을 합쳐서 지급 준비금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10%는 남겨놓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2에서 한 5% 뭐 이 정도 많지는 않죠. 높지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시제금이 현금이죠. 화폐 발행액이 되는 거예요. 민간 현금 통화와 그 나머지 중앙은행, 한국은행 지준 예치금이다. 이거 틀만 이해만 하시면 되고 다 외우시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본원 통화를 기초로 해서 신용 창조로 통화가 더 늘어난다고 그랬죠. 얼마만큼 늘어나나요? 그걸 이제 통화 승수라고 그래요. 대략 보면 우리나라가 한 15배에서 한 20배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원을 통화를 찍어내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그러면 많게는 한 2천원까지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 이 배수가 좀 높아져요. 승수가. 자 그리고 경제가 아무래도 침체가 되면 돈 회전이 좀 더 줄어들겠죠. 15배에서 20배. 과거에는 20배씩이 다 넘었었는데 요즘은 20배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통화량이라는 건 본원 통화에다가 통화 승수만큼 팽창해서 돌아다니게 된다. 자 그럼 기본 소유에 오셔서 10페이지 보시겠어요? 4 통화의 공급 4-1 개요 보시면 첫 번째 줄 본원 통화를 한국은행이 공급, 화폐 발행하는 거죠. 혹은 예금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신용 창조 과정을 통해서 유통되는 통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쭉 제일 끝에 줄에 보시면 예금은행의 신용 창조 과정을 통해서 파생된 것과 본원 통화 이 둘을 합쳐서 통화량으로 한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본원 통화에 대해서 나왔죠. 방금 보신 표가 중간에 보이시죠? 본원 통화라는 게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그리고 제일 아래쪽 11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통화량은 승수 고박이 본원 통화가 되는구나. 뭐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닌데요. 대략 승수라는 건 한 15배에서 20배 되는구나. 여기 간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이제 예금 통화 창출 과정이 나오죠? 어떻게 해서 확정되는지 앞서 더 말씀드렸죠? 만약 10%라고 그러면 90원만 대출하고 10원은 지중계좌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10원이 어느 은행인가 또 아 90원이 다시 어느 은행에 들어가면 그 90원은 10%에 9원은 남겨놓고 81원은 또 대출로 이러면서 통화가 계속 팽창되는 과정을 이렇게 예시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금리라는 거를 이해하실 때 자 뭐 이자율이다 금리다 다 같은 말이에요. 요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편한 게 어떤 거냐면 돈의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실 거예요. 즉 금리가 올랐다는 거는 돈의 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아 돈이 비싸졌구나. 그러면 돈 빌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는 반대로 아 돈 빌리기가 쉽네. 돈값이 떨어졌어. 돈이 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공급하는 사람 간에 주고받을 때 대가로 지급되는 것들 그게 이자가 되겠고 원금 대비 이자 그 비율 레이트가 뭐죠? 그게 바로 이자율 금리가 되는 거죠. 돈의 값이 되는 거죠. 자 대표적인 금리는 뭐냐. 채권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만기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써요. 만기 수익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받을 돈이 정해져 있거든요. 대표적인 금리는 만기 수익률이고요. 자 보시면 이제 당리 복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달리라는 거는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간이자만 계산해내면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 복리 수익률이라는 건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재투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2년이고요. 100원을 예금하는데 이자율이 10%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만기 얼마 받니? 보면 기본적으로 원금은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100원에 받고 1년에 10%씩이니까 10원씩 이자가 발생하겠죠. 네. 자 근데 복리이다 보니까 1년째 됐을 때 발생한 10원에 대해서도 또 이자가 붙는 거예요. 10%니까 1원이죠. 요게 추가가 되네요. 그래서 달리였다면 같은 조건에 달리였다면 120원만 받았을 것은 복리가 되면 121원이 되겠죠. 이렇게 복리라는 거는 실제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같은 수익률이라도 이게 복리가 되는 건지 복리가 되지 않는 건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연복리라고 했는데요. 이걸 이제 좀 복잡하게 되면 분기마다 복리, 월마다 복리 이게 이제 계산식이 좀 더 복잡하게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복리의 횟수가 많을수록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실제 만기 받는 돈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어요. 대출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고정금리로 대출 받으면 시장에서 금리가 변하더라도 자금 공급자가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부담을 하는 거죠. 저는 대출이자가 만약에 대출이자를 고정금리로 받았다면 시장금리가 오르건 내리건 신경 쓰지 않겠죠. 즉, 자금 공급자인 은행이 고정금리를 했을 때는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금리 변동 위험을. 반대로 변동금리로 대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장금리가 오르면 더 내야 되고 떨어지면 적게 내려도 되겠죠. 그 변동의 위험을 누가 떠안고 있어요? 대출 받은 사람이 떠안고 있죠. 그렇죠. 자금 차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변동금리는 어렵지 않죠.